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 부분 공간인지 확인하려면 덧셈에 대해 닫혀있는지, 스칼라곱에 대해서 닫혀있는지, 0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W는 원소는 AB0입니다. 이는 평면이고 벡터 스페이스 3,000원의 부분 공간입니다. 실제로 보면 덧셈에 대해서 스칼라계에 대해서 닫혀있고 0벡터를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결국 이 공간 안에서 3개의 성질이 만족하는지 확인해주시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합의 성질에 따라서 B도 B 자신의 벡터 공간이며 그리고 항상 0벡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0벡터도 B의 벡터 공간이 확실합니다.